네, 무료 체험해보고 물건사라는 광고 쉽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. 네, 무료 체험해보고 물건사라는 광고 쉽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. 평창올림픽의 목표는 금메달 8개, 은메달 4개, 동메달 8개로 이른바 848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고 있는데요.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SBS 취재파일 플러스였습니다. 네, 무료 체험해보고 물건사라는 광고 쉽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. 약정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조건을 써놓고 이거 안 지켰으니까 반품 안 된다면서 돈 내라는 식입니다. 김태우 기자입니다. 네, 무료 체험해보고 물건사라는 광고 쉽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.